세상에 없던 액션 카타르시스 심장을 뛰게 만들 극한의 아드레날린 액션의 신화이자 전설이 된 그가 돌아옵니다 세상에 없던 시그니처 액션을 선보인 바 있는 존 윅이 릴로드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액션 영화로 선정되게 됐는데요 영화 팬들 사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존 윅 극장에서 그만의 언리미티드 액션을 감상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포인트 베스트 3 지금 시작합니다 킬러들에게 비무장이 강요되는 유일한 안전지대 콘티넨탈 호텔 암살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지하경제 비밀화폐 골드코너 그리고 유럽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맞춤형 방탄 수트와 골동품부터 신상품까지 세상 모든 무기들이 총집합된 다양한 무기 컬렉션 뿐만 아니라 해킹에서 해방시켜줄 철저한 보안 솔루션들도 존재하죠 정보를 공유하고 통제하는 8비트 컴퓨터와 종이를 이용한 추적불과 계좌 시스템까지 기발한 암살자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매력을 완성하는 것 역시 액션이죠 스턴트맨 출신 감독과 액션 스타 키아노 리부스의 시너지로 완성된 시그니처 액션 그 첫 번째 실제 전술 사격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총격 액션입니다 운전하면서도 원샷 원킬 유턴하면서도 원샷 원킬 100% 명중류를 자랑하는 헤드샷 숨어 쏘든 앉아서 쏘든 쏘았다 하면 백발백줄인 존익의 화끈한 총격 액션은 영화 관람을 넘어 1인칭 슈팅 게임을 하는 듯한 몰입감마저 선사하는데요 실탄 샷건 액션 리허설에서도 놀라운 명중류를 선보인 키아노 리부스 연습과 실전이 다르지 않은 그의 이 스나이퍼적 충격 액션은 사실 타고난 운동신경 덕분이죠 액션배우답게 스턴트 없이 직접 소화해낸 맨몸 액션 그의 이 시크하고 스타일리시한 매력은 전세계 영화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 액션 영화 1위를 차지하고 전미흥행 1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액션 프랜차이즈로 거듭난 존익 그 놀라운 신드롬 덕분이었을까요? 영화를 원작으로 게임과 코믹북이 탄생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이 영화를 원작으로 한 가상현실 게임은 존익의 인기에 힘입어 출시 전부터 영화 못지않은 화제작으로 거듭나기도 했죠 액션의 패러다임을 바꿀 액션 마에스트로 존 윅 그의 더욱 스펙터클리즘 귀함을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그의 액션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